안녕하세요 영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다시 스페인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곳은 제가 집을 못 구해 가지고 현재 기숙사에 있고요 지금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운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시내를 한번 나가보려고 이렇게 동생을 켰는데 지금 제가 일어난지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수염도 있고 조금 좋지 한데 일단은 씻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8시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해가 그렇게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시합 전에나 아니면 주말마다 여기 기숙사 앞에 산이 있는데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산으로 한번 먼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켓으로 가 Chairman 자켓으로 간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하나도 안 arrive 새롭게 사장때 기숙사 공복imp imp서 자켓으로 간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걷다가 여기 해가 조금 밝아지고 운동장에 유수년 친구들이 시합하는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요 한번 경기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경기를 하는 운동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콜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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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트램 정거장에 왔는데 시간 한 8분 남았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티켓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판기가 있는데요 자판기는 비에테센시우 이빨각 누르시면은 이제 돈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돈을 넣게 되면은 제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잔돈이랑 이 트램 티켓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트램 티켓은 또 를 넣어 이 트램 티켓은 또 를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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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솔직히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간식걸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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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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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